귀양 보내지 않았나? 신두코! 장은 못 가! 가만두시오! 단종을 가만두어! 성삼문 박백년도 그애를 가만둬야 했어. 그애는 과인을 따르고 있지. 그애는 그저 살아가게 놔두어. 그 천지란 것을 이용하려는 자는 죽어마땅해 절대 용서하네. 이자면 경도 포함돼. 조신들 중에는 어둑한 자도 있고 탐욕한 무리도 있으나 그 역시 전하의 종이오. 단종이 죽는다 해도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어리석을 것이고 탐욕한 자는 여전히 탐욕할 것이고 단종이 죽는다고 우매한 것이 총명으로 바뀌고 탐욕이 자비가 된다면 대체 그만한 것들은 뭐 그리 대단해서 과인보고 같은 대출을 죽이라고 그러는가. 경은 어리석은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하! 얼마가 지나면 달라져. 전하! 그 얼마가리 전하를 해야 할 것이오. 단종을 가만두어! 경사의 박흉하고 대사를 관장하며 작은 일에 까다롭지 아니한 경의 심정을 과인이 취하여 일찍이 경과 친분을 맺음해 경의 권함이 없이 경의 헌충이 없이 과인이 마침내 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리 천만옵소. 헌데! 시방 경은 과인한테 사람이 못할 짓을 알아 주장하니 웬일이오. 경은 과인의 종망을 붙여버리지 마시오. 바라오 건데 저들을 구하시오. 전하의 성은을 입어 연명토록 하시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전하의 종이 되게 하시오. 전하! 진실로 두려워 머리를 두드리고 삼가하려오니 단종으로 하여 죽은 자들의 군주에게 하시오. 단종은 죽었어. 두 번 죽일 것이 못돼. 전하! 과인이 곁에 있는 동안 더 이상 단종을 입에 올리지 마시오. 만일 경의! 물러가라! 나보고 영월로 오래. 오늘이 석달 스무 나흘 상왕생신이 아닌가. 나 후딱 다녀오마. 개 섞어라! 개 섞어라! 전하! 누가 단종을 두고 어리고 무능하단 것이냐. 천리 저쪽 영월에 앉아서 전하를 실성도 시키시니. 하물며 신들이야.